오늘 소개해줄 아이템이 어떤거죠? 반스 블랙 컬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싱가포르에서 가장 핫한 제품이고요. 보시다시피 심플하고 아무 무늬도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격대도 59불이어서 가격도 많이 저렴한 편이어서 근데 나이가 18살때부터 30살때까지는 사람들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재질 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59불 네 59불 음 굉장히 편하.. 가볍고 네 착용감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bok 된장 아야뢰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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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뢰 아야뢰